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쳐요, 우리. 어딘지 말하지 마요. 그래야 되면 그럴게요. 이따 봐요. 아니, 전화 끊지 말고. 통화하면서? 왜 이래요? 감독님이랑 수다 떨고 싶어요. 아, 그럽시다. 뭐 어려운 거라고. 감독님. 네. 사랑이 뭐예요? 대뜸? 뭐 공통된 정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내 경우에는 여기에 마음에 그 사람이 가득한 거.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, 뭐 그런 거? 실제로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. 죽어봐요. 터져서? 응, 터져서. 노력할게요. 그럼 사귀는 게 뭘까요?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과 동시에 나누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. 그 의무를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리도 가지게 되고. 이럴 때 단순하게 말하는 게 멋있을 수 있어요.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에요.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에요. 우리 보류하지 마요. 네. 그래요.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해요, 우리. 우리. 네. 삽시다. 대신 스킨십은 보류해요. 우리. 일 끝날 때까지 서로 입술이 마주하는 일은 없도록 해요. 네. 뻥이에요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. amesir 염 Directing